11월 12일 토요일 물고기 클라스 오프라인 매장 6회차 오픈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구요 30큐브 하이도 있고 리틀폰드 3자 초광포 12-16 더블탭 16-22 더블탭 스텐 입출수관 변환탭 지스에어 조절기 외부해각이 고정하는거 아크릴 2자 소폭 나스 자반 12-16 외부해각이 16-22 외부해각이 호스 들어갔구요 이번에 섭스프로 10키로 10키로 넘구요 짬뽕여가지 30키로 됩니다 이번에 정리좀 해가지고 회구석 이렇게 있고 유목 작은거 부터 큰거 까지 내일 뵈요 15초 Is it quite.. 15- family 30里 61 미래 60's 16- finan